레디 투 안녕하세요. 투덜입니다. 오늘은 CCTV를 설치하는 영상이에요. 저희는 전국에 지점이 있는 CCTV 전문 설치업체인 대한민국 CCTV의 협동조합사에요. 대한민국 CCTV는 녹화기와 카메라 등을 국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AS 발생시 전국에 있는 지점을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나 대한민국 CCTV는 정보통신 공사업 연호를 가진 업체이니 믿고 맡겨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저희 바로정보통신이 대한민국 CCTV에 500만 화도 제품을 설치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번 현장은 벽면에 모니터 수납 함체를 설치했는데 모니터 수납 함체는 녹화기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빌라나 현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가 설치하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ette MERHración 또 FR Sha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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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이 비손으로 해가지고 선 뺀 다음에 이게 되게 이 정도면 됐어요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짧아요 그 정도 짧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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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봐요. 됐습니다 오 쩝쩝 오, 좋게, 오케오케오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다섯, 일곱, 일곱, 일곱OST 둘problem 아주 매우 나는 뒷부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